11번.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 생활의 지원이죠. 옳지 않은 것. 국가 및 지방 1번. 10번은 교재 265페이지에 있었고요. 11번은 교재 272페이지입니다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. 맞죠? 2번.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인전에 혼인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는 규정이 있었죠. 확인하는 병명은 크게 두 가지였죠. 전염병 유전성 질환과 전염성 질환이죠. 그렇게 되고요. 유전성 질환은 당연히 자녀한테 가겠죠. 그 다음에 전염병은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되겠죠.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. 3번 맞죠? 4번. 역시 보건소죠. 보건소는 시도지사 단위가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어가 뭐로 바뀌게 됩니까?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. 시장군수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건강확인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